아 두개 먹어주세요? 아니 하나씩, 예 하나야 손이 견양이거든? 요거 놔두고 잠깐만 아 근데 한 번 더 먹여도 돼요? 아니 두 번에 먹여서 한 달 넘어 그럼 제가 먹는 거 못 짚잖아요 아니 아니 요 한... 이거 네가 삼초를 먹여볼게요 어떻게 먹이냐면 요렇게 해서 어... 이러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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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구리 먹을까요? 이게 구리... 어... 그래서... 아 다... 둘 다 먹이세요? 제일 쉬운 거는 어..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쑥 넣어서 불을 버리면 딱 넘어가거든? 먹었거든 이렇게 아...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지 애는 먹었어요? 어 먹었지 먹으면 되지 아 제... 이게 심장사항충 약을 먹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항충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 들어가 약이 먹어서 그럼 구찌는 언제 와요? 네? 구찌는 언제 와요? 구찌는 언제 와요? 여기 와요 네 구리야 니 가있어 여기 와 니 먹자 다리를 하나 받쳐서 얹으면 해줘 시크 아니 그걸 바로 먹여도 되고 고개 짖겨서 어... 어... 이쁘게 가서 자... 먹어 먹어 구리 먹어야 돼 오 먹자 맛있다 아이고 어... 어... 앉아 봐봐 앉아 봐봐 이렇게 앉아 봐봐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다리를 세워서 앉아 봐봐 잠깐만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앉아 봐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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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먹여 봐봐 이렇게 앉아서 다리 한 번 세우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aí 앉아서 ildo 그렇지 여기 닫고 어떻게 가? 네 지금 앉고만 dit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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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 잠깐 잠깐 네. 오, 좋아, 좋아. 오, 이거 맛있어. 오, 이거 맛있어. 됐어.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해달라고. 맛있어. 아버지님, 사갈게요. 네. 넘어서. 아이고. 오.